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반갑습니다 강사님 지금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PBT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고 그거를 조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렸었고 그러다 보면 온라인 강의로도 연결이 돼서 그게 또 오프라인 강의도 연결이 돼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났던 디자이너분들도 많은데 상담하시고 강의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PPT 디자인이라고 해보면 PPT 디자인은 너무나도 잘하죠 시각적으로든 디자인적으로든 얼마나 스킬들이 뛰어나지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내가 PPT 디자인 업무만 하면 상관없는데 강사님은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내 강의를 듣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이 진짜 듣고 싶은 게 뭐고 고객이 진짜 필요한 PPT 디자인이 무엇이고 사실 그 관점으로 조건을 해야 되는데 많은 디자이너분들은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내가 디자인하고 실각적인 걸 다루고 했다 보니까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 되세요? 근데 거기서 달라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나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기초를 원하는데 어려운 거 알려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강사 대비를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게 크게 디자이너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강의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버리시면 절대 강의를 못 해요 오래 못 해요 결국은 강사는 나라는 사람이 상품이 돼야 되고 내가 제공하는 강의 컨텐츠가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걸 만들 때 사실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마인드도 너무 좋지만 그건 되게 마니아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는 정말 이 PPT가 필요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과 상품이 뭘까 그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애픈들은 특히 강사이처럼 오랜 시간 어떤 디자인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쌓아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시점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 맞아요 근데 내가 당연히 알던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했을 때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르세요 했는데 컨트롤을 이렇게 누르고 G를 이렇게 누르시네 맞아요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내 상품의 그 페르소나를 정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내 강의 고객이 누군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정하고 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내 상품을 만드셔야지 나 이만큼 강의 했고 이만큼 디자인 했고 나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강의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는 완전 잘못된 방향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할 수 있는 강의 고객들이 일단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연히 강사님한테 어떤 강의를 의뢰해서 들었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고객들이 다시 찾지 않죠 그럼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전문가나 강사의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이 돼야 됩니다 내 상품을 찾는 판매자들은 뭘 필요하지? 어떤 수준이지? 이 사람들이 왜 PPT를 잘하고 싶은 거지? 왜 PPT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지? 거기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맨 처음에 유튜브 만들었을 때 회사의 대리 대리를 판매자로 했거든요 그다음 단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PPT 컨설팅을 해보고 싶어서 강사들을 위한 강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들은 PPT가 사실은 필수인데 자기 것만의 자기 색깔을 좀 녹여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그 사람의 뭔가 퍼스널 컬러까지는 아니지만 컬러를 좀 잡아주고 강의 내용에 대한 컬러를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가는 컨설팅을 한번 만들어보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강사님 말씀도 맞는데 굳이 사람들이 강사님한테 돈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그 원론적인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했을까요? 제가 강사들한테 PPT 디자인 뭐 얘기하겠지만 굳이 돈 내고 그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저 많이 못 봤거든요 정말 내가 부족하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저는 제 강의 안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캔바는 미리 캠퍼스로도 만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은데 굳이 강사님한테 그런 퍼스널 PPT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아직 그 오른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안 들을 것 같아요 미리 캠퍼스나 방고보드 물론 저도 추천하거든요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나 쓰는 템플릿을 쓰는 것보다 자기만의 템플릿을 가져가고 내 강의하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전문가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게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 강사들이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PPT 디자인 내 만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PPT 디자인을 퍼스널 컬러로 해서 저는 컬러도 매번 바꾸거든요 회사의 CI 컬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컬러를 굳이 내 컬러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가 좋지? 이걸 통해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나?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지금 말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시각적으로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수준? 그 정도의 충족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내가 돈을 내고 저분에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과연 내가 우리 강사들이 그걸 들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강사님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포인트 그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거나 아니면 진짜 돈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자료라는 게 어떤 자료죠? 그래서 정말 템플릿들을 나에 맞는 템플릿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어떤 진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제공해준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뭔가 한번 들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나만의 컬러를 찾아서 나만의 강의안을 만드는 거 그게 과연 필요할까? 는 아직 모르겠어요 소연지게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강사님은 어떻게 보면 강사를 타겟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강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강의안이 어떻게든 강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만들지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11년 정도 됐으니까 제 수준에 있어서는 이미 뭔가를 새롭게 다지거나 또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안들을 다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완전히 이제 신입 강사들 그런 분들에게는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가려운 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 가려운 부분이 지금 시원하지 않은 느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에 좀 넣긴 해야 되겠네요 그냥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떤 시간적으로 효율을 줄여줄 수 있고 뭔가 지금에 있는 거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변화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어떤 결과물 예를 들면 더 많은 강의가 들어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더 개선된 성과 그러면 강사님이 긁어줄 수 있는 거는 강사님이 지금 A라는 강사한테 컨설팅을 할 때 그 강사의 강의안을 보고 지금 어떤 부분이 개선점이 필요하고 어떤 수준이고 너가 이런 거를 좀 더 하게 되면 요렇게 된다 하는 애프터에 대한 그런 니즈를 긁어줄 수 있으면 어? 저 이렇게 돼요? 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중요한 건 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강사님도 강의로 먹고 사는 그런 일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강의안을 잘 만든다고 해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 이유는 강의안을 먼저 공개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강의할 때 우린 제안서나 커리큘럼이나 프로필만 주지 사실상 내 강의안의 퀄리티에 따라서 와 저 강사 돈 많이 줘야지 와 저 강사 저 강의 더 줘야지 라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안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보여지는 제안서나 그런 거에서는 좀 니즈가 있을 수 있지만 강의안 자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사실 강사의 만족이에요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강의할 때 좀 더 나만의 이런 강의안을 만들었고 PPT를 개선했고 사실 그거는 그냥 정말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강사님이 이제 예비 고객을 만든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강의를 했을 때 초보 강사들은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초보 강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사라는 타겟으로 봤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줄 수 있을까? 뭐 다는 아니어도 그것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시각적이잖아요 디자인은 그러니까 강사님이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비포앤에포터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시각적인 거를 많이 홍보해야 될 거 같아요 비포앤에포터 같은 그쵸 왜냐면 저는 이렇게 국으로만 들으니까 강사님이 얼마나 디자인을 오래 하셨고 이런 건 알겠어요 하지만 사실 PPT 디자인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컨설팅을 들으면 저분의 강의를 들으면 나 어떻게 되지?에 대한 그려지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잘 하시겠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많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